리디아고 리디아고 처음에는 좀 오르막으로 가다가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. 리디아고의 파티 이런 거죠. 먼 거리가 들어갑니다. 15.8m 거리에서 박보겸 떨어집니다. 와 나이스 버디 오늘 버디 없이 좀 답답하게 파스를 잃고 있었는데 멋진 버디 성공합니다. 두 판을 번쩍 위로 올렸습니다. 석유짓. 미치도 까다로운데 아주 멋져요. 석유짓.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정동선으로 끝내죠. 엄청난 치킨 버디입니다. 네 정말 멋졌습니다. 김수지 선수입니다. 와 들어가나요. 와 샷 이글. 김수지. 티샷 위치 잘 보냈고 두 번째 샷 이글로 연결을 지었습니다. 와 정말 완벽한 공격이었네요. 마다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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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다솜도. 흰 쪽으로. 와. 와. 정말 놀라운데요. 이글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저의 지금 눈이. 휘둥그레졌는데. 저희가 하이파이브라 출 뻔했어요. 마다솜 선수의 세 번째 샷은 그대로 홀로 빨려들어왔습니다. 이글 연속 버디 이후에 이글까지 나와요. 기세가 대단합니다. 어떻게 안 answer Dir. 다시 만나요. 자. 우리 명령의 앞장은 layech Sellers 곧은 병원의의 하나를 요거하고 Help entВYea 유용은 너무 뒷받살로 맞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